최근 들어서 특히 5, 6월 달부터 국내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침차가 상당히 심각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래의 상방압력이 1분기와 2분기 초까지는 꾸준히 유효했었는데 이 상방압력이 빠르게 보합 그리고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세 하락, 추세적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그렇게 길게 지나지 않았고 또한 하락의 폭이 거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건당 변동폭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들쑥날쑥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으로는 7월 달 KB국민은행에서 나온 지표에 의하면 떨어지지 않고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거든요. 평균의 오류는 분명히 존재하나 이렇게 약보합세에서도 월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강보합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가격대별로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통화정책의 긴축 스탠스, 시장금리의 상반기 동안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는데 이 영향력이 모든 주택이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 평균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겠죠. 어떤 가격대별로 매우 미세하게 상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착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이제 8월부터 임대차법 3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물건들이 이제 새롭게 신규 계약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조금 월세로 가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 대비 월세가의 상승이 어떤 매매 시장의 가격의 향방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초반부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매, 전세, 월세 이런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긴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수 이때도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세제 개편안 그리고 곧 조만간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이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싶을 때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금융 정책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 정부 때 거래세, 보유세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취득부터 매각할 때까지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세율을 인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과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세제 부분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점이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 정책은 되게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금액과 비율, 대출 비율에 대해서는 한층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대출이라고 함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받고 싶어도 못 받게 했는데 지금은 받게는 해주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환경과 채권 금리,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급변한 환경이니까 대출의 수요자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판을 만들어 주었는데 수요자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점에 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제에 대한 부분인데 세제는 이 세율에 대한 부분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입법부의 관할인데 잘 아시다시피 입법부의 다수당은 지금 야당이 된 전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 여당에서 어떤 안을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안을 내더라도 야당의 협조와 그런 협치가 되지 않으면 세율에 대한 부분 조정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아닌 다른 시행령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정책은 오픈했지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 당국이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직 주택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에 대한 부분을 좀 충족이 될지언정 사실 이 고지서가 오든지 어떤 받아 봤을 때 받아보고 세금을 내야 될 때보다 몸으로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뀌고 있다 정도로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은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규제를 좀 간소화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다 빠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지만 민간 자체가 각 이해 당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사실 좀 걸린다. 그렇다고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과거 3, 40년 전처럼 매우 속도전으로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 또한 관련된 법령을 다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공급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 그리고 탄력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곧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제가 부동산의 속성에서 과거 흐름과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단을 해봤는데 대부분 진보측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요. 보수 측 정부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 상승세 정도의 끝입니다. 이번에도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이렇게 흐름이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거래침체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조정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반감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가격에 대한 흐름들을 약부합세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 그리고 고가 중에서 초고가에 좀 가까운 주택들 그리고 저가 주택들은 크게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냐? 초고가 주택은 금리와는 무관한 영역이 있고요. 저가 주택은 실수요자가 대부분 취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정부, 행정부 당국에서 이를 어떤 규제와 안정의 대상으로 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거래를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금리의 민간의 영역에 대한 금리보다는 공공의 측면에서 금리를 좀 우대를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런 1년의 거시경제 환경과 시장금리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비껴나 있지 않을까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향후의 전망은 중과, 그러니까 대출과 금리와 실질 경제 주체의 경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녹여지는 중과 중심의 메인스트림과 같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그 메인스트림을 둘러싸고 있는 저가와 고가, 초고가 주택의 힘겨루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경기에 대해서 좀 둔화 신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격이 뭐 작년, 재작년처럼 급등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힘겨루기 속에서 어느 레벨이 더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급등은 아니나 과거 흐름을 쭉 살펴본 결과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메인 팩터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05, 06년 그리고 07년까지의 금리 인상 때 잘 아시다시피 버블세븐과 같은 지역의 가격 급등이 나타났고요. 2010년에서 11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에서 3.25%까지 올렸을 때에는 전국 주택 가격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은 침체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동안의 그 직전 국면에서는 비수도권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나타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2017, 18년도에는 서울 강남 주택을 타겟으로 한 금리 인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은 17년, 18년, 19년으로 갈수록 더 올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가격의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가격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보합 또는 약보합이나 추세적으로는 보합에서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긴축 스탠스는 더 진행은 되겠지만 상반기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이 윤곽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시장 금리는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성립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흐름에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좀 더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